한국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공무원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지난 28일 공무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올림픽 금메달 하나도 못 땄으면 좋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. A씨는 누구는 하루에 시민 100명씩 상대하고 공문 수십 개 처리하는 짓을 30년 내야 연금 130만 원을 받는다. 그런데 저 운동이 뭐라고 금메달 따면 연금을 퍼주는지 모르겠다며 올림픽 금메달이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선수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사적으로 스폰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은 지자체에서 팀 만들어서 월급 주지 않느냐. 우리 시에도 하키, 핸드볼, 탁구팀이 있는데 거기 소속된 선수들은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. 제가 민원 처리할 때 왜 선수들은 운동하면서 돈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글을 마쳤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준 금메달 리스트는 연금 월 100만 원에 포상금 6,300만 원, 은메달 리스트는 연금 75만 원에 포상금 3,500만 원, 동메달 리스트는 연금 월 52만 5천 원에 포상금 2,500만 원을 받습니다.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글 쓰신 분은 세계 최정상 공무원이라도 되시나 보네요. 세계 1등이 쉬운 줄 아는가 보네. 국위선양을 통한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나 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국위선양은 Owen 고 Kerry스